자본언니 잘하셨어 그럼 한자잉 합시다잉 어찌 떨어보어 났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냥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곧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두 번째 방에서 얼씨구 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뱅상쿠건수레파퀴처럼 뱅상쿠건수레파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추권을 가진돈 생살치추권을 가진돈 생살치구가 널 가진 돈 부기공명이 붙은 돈 부기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은 돈아 이 놈은 돈아 안아둬나 안아둬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어르신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 온 말 건너가서 건너 온 말 건너가서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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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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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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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오시래라 이거 아니고 왜 이렇게 시원한 몸을 그렇게 못해? 너의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의 백분임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철새구 두 번째 봐 어르시구나 철새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마소 가난 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기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벌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날부터 김희들 줄 난다 나도 날부터 김희들 줄 난다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저번주에 어디까지 했지? 저번주에 어디까지 했었어?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부와라 절까지만 여부와라 절까지? 큰자식아 절까지 여보 알아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보 알아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분임을 오시대라 너 그 백분임을 오시대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두 번째바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마소 가난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라 문전건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벌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울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날부터 깨 위를 출란다 나도 날부터 깨 위를 출란다 어르시구나 절식후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어르시구 나 절식훌 어르시구 나 절식후 어르시구 나 절식후 한 번 더 갈게요. 여보아라 큰 녀식아 여보아라 큰 녀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백분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마소 가난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문저건 걸식을 일삼더니 문저건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날부터 김희들 줄 난다 나도 날부터 김희들 줄 난다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 예 신호